피아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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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확실하지 않은거지? 아니야, 이빨 봐 진짜로? 피아노야 아마? 피아노야 피아노야 우는거 아니야? 피아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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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피아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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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입질할때 어떻게 해야지? 가만히 있어 괜히 이렇게 이렇게 낚으려고 꼼짝꼼짝 대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하니깐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은 고깃끝이 있는거 같아 아니, 나는 아까 여기 딱 와서 미끼 던지자마자 입질이 딱 느껴지지 막 우는거야 오, 이놈들 봐라 잡아도 교환쌤 안 먹는거 아니야? 제가 잡은건 먹어야지 스스로 자리 이쁜 이쁜 마지막 한 번 입질을 실리시만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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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 아 아 아 아 보셨죠? 아 아 네 두 번이나 아 어 어 어 확 확 확 조금만 더 아 눈물하느라 우린 너무 쳐다봐가지고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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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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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잡았어요? 노우진을 잡았어요. 노우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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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동물이기 때문에 지쳐. 분명히 지쳐. 나는 왜 이렇게 낚시 끝에가 뜨지? 이거 어떡해? 누나? 노우진! 하지 마! 야야야야야야! 으쌰! 으쌰! 우우! 전화 잡았습니다. 최초 넣으셔도 좋습니다. 기회 드릴게요. 최초! 아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. 진짜로. 제가 낚시로 잡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정을 다니면서. 빨리 가서 우리 같이 이걸 먹어야지. 아주 흥어됐습니다. 이야 진짜 신기하네. 아 이게 약간 가장의 기분이 이런 건가? 자기가 다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.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오시면서 치킨을 사도 그렇게 웃으시면서 오셨나봐요. 노우진한테만큼은 지면 안 되겠다. 근데 졌어. 진짜. 웃고 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. 방송 보면 진짜 이 쓴 웃음? 진짜 방송용 웃음? 왜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? 흥이. 아. 아.